정국 장 관객 랄랄라 맷돌 손잡이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휴라고 해요. 여기 콩을 가려고 이제 맷돌 손잡이를 잡는 순간! 아니... 아니... 어휘가... 상당하잖아. 아니 아무것도 안 입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입어가지고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을 못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상황을 두고 어이가 없던 거예요, 어이가 지금 이렇게 나도 진짜 연기 진짜 못한다 준비됐어요? 준비됐나요? 연기는 내가 아니라 창섭이 형이 하고 노래는 내가 하고 맷돌이 심각한 부분들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이라 그래요 이 맷돌에 콩을 넣고 이렇게 가려고 준비했는데 그냥 빠져보겠지? 이런 걸 두고 어이가 없다고 그래요 지금 내 기분이 크래 어이가 없다고 이걸 어이라 그래? 허위가 없네? 황당하잖아 허위가 없잖아 저거 빨리 해요 펑규 해요 펑규 해요 펑규 해요 어이가 없네 그 당일가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 어? 내가 죽을 때 여기 살이 있잖아 여기 익성재 그 당일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 응 세자가 되고 싶습니다 왜 제 욕심만 욕심리인겁니까? 며칠 만에 왜 말 못 할려고 이거 말을 못 할려고 왜 말을 못 할려고 이거 말을 못 할려고 이거 말을 못 할려고 말해 아니 아니에요 감사합니다.